된장칼국수라네. 말 듣자마자 막 침이 꿀깍꿀깍 넘어갔잖아. 된장칼국수에 들어가는 호박은 좀 커도 되지? 어디에요? 된장칼국수에 들어가는 거. 먹었던 기억을 되살려봐. 양파 몇 개 넣을까? 이거 여기 우리 전부칠 때 조금 넣을게. 응. 응. 칼국수가? 이거지? 박사야. 그때도 하나 넣었어? 어, 네. 하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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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밀가루 조금만 숙성했다가 할까? 조금 했다 하면 더 맛있어요. 냉장고에. 뜯어서 먹고 싶어. 진짜 애기 궁뎅이. 귀여워 죽겠어. 된장고추장. 된장고추장. 이거에다가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해야 되니까. 된장고추장을 풀어야 되거든. 간장고추장. 간장고추장. 아멘